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김석진이라고 합니다. 승인이 되신 곳을 환영합니다. 어우 좋아요. 눈빛 너무 살아있어요.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. 덥네요. 저만 긴팔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옷을 퇴사하겠습니다. 최종 콘텐츠는 미니게임의 다양화예요. 운영자 NPC 있잖아요. 경쟁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? 들어올 땐 마음대로 돼. 나한테 마음대로 돼. 출근 용사 김석진 회사 다녀오겠습니다.